성주프리춤 성주프리춤은요 예전부터 우리 집안에는 마루의 지금 거실이라고 그러죠 마루의 대돌보에 신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신앙을 가신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신을 섬기는 행위를 또 성주프리라고 하고요 그런 행위를 갖다가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에 지금 추는 춤이 성주프리춤입니다 이 성주프리춤은 어깨춤이 가장 멋들어진 그런 춤입니다 두 분 모시고 우리 1년 동안 같이 한 우리 한국춤을 추워주실 분 최수사님 이덕수님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그리고요 춤을 부르시더라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오늘 뭐 숙편도 뭐 전도 많이 드셨을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아셨죠? 대답을 반만 반밖에 안 하세요 박수 좀 다시 한번 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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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계란의 신양에 발령으로 성석이 가리소서 일어만 소요 일어난 신양 성주야 성주 누구나 성주 어디 있네요 평상도 안동 땅에 제일 모을 설치지마도 온도운 삶이 던져버린 맘은 그 소리 점점 자랄나서 황장뿐이 질렸도 우리 기둥이 질렸네 남남장 속 일정 거로 정신하시고 안정으로 성석이 가리소서 남남장 속 일정 거로 정신하시고 안정으로 성석이 가리소서 안정으로 성석이 가리소서 안정으로 성석을 무삼 низ Theresia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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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기 소감, 싹 일정 거로 정신을 너와 마다가 오예래라 대충이야 내 얼굴 볼곤 돌아 봅시다 이들끼리 못하여 이대 성주는 화가 성주 서색 성주는 초가 성주 한패간의 공대 성주 천전성주인 그원 성주 울길고 사는 성주 서른내로 사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십군을 버리로다 이들끼리 못하여 이들끼리 못하여 이들끼리 못하여 이들끼리 못하여 낮은 서운 없음이 겨우고 이들끼리 못하여 절대 가인이 기누구면 울약수 이들끼리 백년 성원을 해냈다 이들끼리 못하여 내건 지쳐 아니 뭐 뭐 무엇하리 한성전선 불을 베어 조그맣게 해들불 원하다가 너 뛰어놔 구르별아 조그맣이 시다 배 피어라 강남경 하이! 유가 자의 롱마즈 하이! 내 롱마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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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슈우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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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